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두어달 됐죠. 그때 왜 영국이 미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아니냐 이러면서 혼자 난리쳤던 스니 기억들 하실겁니다. 아마도 그 친구 또 데리고 왔어요. 물론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정황상 특히 스니의 반응을 보면 같은 인물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제목이 저기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미국 옆나라 아닌가요? 무식이 탄로나가지고 썸남이 도망갔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이거였는데 이 썸남이 도망을 안간건지 어떻게 사귄건지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남친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보죠. 원제 영국이 입헌군주제라는게 상식인가요? 남친이랑 이야기하다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여쭤봅니다. 남친이 유럽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영국 집회는 여왕이 그려져 있지만 이제 왕이 새로 등극을 했으니까 여왕 그림이 아니고 왕 그림으로 바꿔야 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어? 영국에 왕이 있어? 이렇게 물었더니 야 영국은 입헌군주제니까 당연히 왕이 있지 이렇게 하길래 다시 제가 어? 입헌군주제가 뭔데? 라고 물어봤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설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절대군주제 그러니까 옛날 황제나 왕처럼 법 위에 군림하는게 절대군주고 입헌군주는 한마디로 법 아래 있다는거죠. 권력이 많이 약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이상한 표정으로 대뜸 야 너는 그런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이거는 상식이야.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거 기본 이러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로 말을 해가지고 제 기분이 확 나빠졌거든요. 물론 평소 영국이란 나라에 관심이 많거나 그에 대한 공부를 따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야 그런걸 알고 있겠지만 그냥 우리같은 평범한 한국사람이 우리나라도 아닌데 영국이란 나라가 입헌군주제인지 아닌지까지 이런걸 기본으로 다 알아야 하냐구요. 뒤에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저기였으니 님 혹시 저번에 영국도 유럽이 맞냐라고 글을 냈던 그 사람 아닌가요? 끌 끌 끌 끌 대댓글 앗! 저도 보자마자 바로 그 글 생각났어요. 영국이 늘 미국이랑 같이 언급되고 같은 영어를 쓰니까 미국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라고 했던 그 사람 맞죠? 대댓쓰니 왜요? 2번 헐! 얘 대댓글 보니까 그 사람 맞나보네 와씨 대박이다 달달달달달 3번 다른거 없이 바로 왜요? 하는거 보니까 그 사람 맞네 뭐 4번 뭐 그래 영국이 입헌군주제인건 몰랐다 쳐도 입헌군주제가 뭐냐라고 묻다니 덜덜덜 쓴이 몇 살인고? 3번 야 너 저번에 걔 맞지? 그 대만이 섬나라라는 걸 우리나라가 꼭 알아야 되냐 이렇게 말했던 그 쓴이 말이야 너 맞지? 네 됐으니 그건 아닌데요? 그럼 이건 맞다 아닙니까? 2번 미친 그런 질문도 있었나요? 진짜 대박이다 4번 그래 모르는건 잘못이 아니야 아닌데 문제는 말이지 이런 기본 상식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되레 이렇게 막 적반하정으로 화내고 이렇게 나오는건 좀 그렇지 않냐? 대답글 그래요 사람이 좀 겸손하고 부끄러움이라도 안다면 백치미로 보이기라도 하지 이거는 그냥 대놓고 백치 아닌가? 5번 지금 이거 영국에 왕이 있다는걸 모른다는게 문제가 아니에요 있으니는 그냥 맨날 첫날 드라마나 예능같은 것만 보고 뉴스같은걸 아예 안본다는거야 이게 더 무서워 나는 6번 아니 다들 사정도 모르면서 왜 쓴이한테 뭐라고 하죠? 이 쓴이가 초딩일수도 있잖아요 입헌이고 나발이고 초딩이면 모를수도 있는거지 저기요 쓴이 영국이 입헌군조제 국가인 것도 또 입헌군조제가 뭐 하는 것도 어른들한테는 상식이에요 하지만 쓴이처럼 어린아이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답니다 앞으로 자라면서 천천히 배워가면 되는거에요 이거는 분명 먹이는거죠 7번 와 미친 얘 보니까 옛날에 썸타던 여자아이가 생각나는구만 아니 다른 나라 월드컵은 왜 항상 새벽에 하는걸까요? 야 내가 이걸 듣고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표현조차 안되는 글에 소름이 돋아가지고 바로 손절해버렸지 8번 예전에 어떤 업체에서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라고 했을때 너도 거기서 같이 뭐가 심심해? 이러면서 난리치네 맞지? 요즘 우리나라 너무 심각하다 어쩌면 좋을까? 전설이었죠 9번 그래 뭐 사람이 모를수도 있는거지 근데 말이다 모르는걸 부끄러워하지 않는건 문제가 있는거다 너 이 정도는 모를수도 있지 가 해당이 안된다고 봐요 뭐 남미 독재자의 정치적 행보나 아랍에미리트의 군주같은걸 물어본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국제정세도 아니고 또 세계경제원리도 아니고 아니 이걸 어떻게 모를수가 있어요? 지금님이 보여주는 이 관대한 태도는 일반상식을 크게 벗어나는 영역에서 해당되는거라고 생각을 해요 10번 네 이거 상식이에요 그것도 매우 기본이죠 아니 학교 다닐때 다 배우잖아요 학교 안다녔어요? 사실 이런 내용들 보면 억울어 주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현실은 진짜 생각보다 참혹합니다 그것은 아래 기타 여러가지를 보면 알수 있어요 저기요 제가 상식이 부족한건가요?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 애가 요즘 중국어 공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가 야 한자 그거 많이 어려운데 너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오 중국도 한자를 쓰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야 그럼 중국이 한자를 쓰지 뭘 쓰냐?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그 한자라는게 일본에서 만들어진 글자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저보고 너 미쳤냐? 뭐 배웠냐?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상식이 부족한건가요? 한자라는게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중국에서 쓰인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게 너 뭘 배웠냐? 상식도 모르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이냐 이거에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건지 여기도 한번 글 써봅니다 친구들이 되게 심각하대요 아니 울릉도 위치 모르는게 이상한거야?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이 친구가 명이나물 먹고싶다 그래가지고 야 그런 비행기 타고 울릉도 가보든가 이랬는데 야 울릉도 가는데 비행기를 어떻게 타? 이러길래 어 그래? 그럼 배만 타면 가는건가? 싶어가지고 근데 그거 대충 제주도 근처에 있는거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썩은 표정을 지으면서 야 너 지금 장난치는가지? 이러면서 이걸 모르면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이라 그러고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나 진짜 어딘지 몰랐는데 나보고 간첩이라는거야 지금? 나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얘가 그럼 넌 되게 무식한거야 왜 니가 화를 내냐? 이러면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결국 이걸 시작으로 오지게 써왔는데 나는 진짜 학교 다닐 때 한국 지리 이런거 배운적도 없고 우리나라가 남해안 근처에 섬이 많은건 알고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던것 뿐인데 이게 그렇게 무식하다 소리까지 들을 일이냐고 난 너무 억울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글 써본거야 독도도 남해안 있나? 무명의 덕후 근데 습자지가 뭐야? 습한 거시기야? 축축하다는건가? 아리? 아니 댓글들 어휘형 무슨일이야? 이거 그냥 들이친거 아니었어? 이거 하나만 봐도 알수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있다는겁니다 아 그게 나도 자꾸 이게 유흥관련이라서 극식이가 마를 날이 없다 그런건줄알았어요 아니 어휘형 무슨일이야? 이거 당연히 드림인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다들 왜이래? 습자지 뇌가 축축해지는 기분입니다 아니 박혁거새가 새인줄 알았던게 그렇게 무식한거냐고? 참 애초에 무식의 기준이 뭔지도 나는 잘 모르겠고 그거 하나 더 알고 그거 하나 몰랐다고 내가 무식한 사람이 되는거야? 지금 다들 어떤 글 포옹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맞아 그 글 보고 쓴거 맞아 근데 나도 새인줄 알았으니까 친구한테 물어봤거든 그런데 친구가 무식하다고 욕을 하는거야 아니 이게 이렇게 무식하냐고 근데 엄청 너라하니까 나 기분 나쁘다고 이거 새 아니었어? 뭐야? 그러니까 박혁거새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새라고 알고 있던거야? 어 맞아 새 아니야? 자 앞으로 대한민국 박씨들은 전부 다 조류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어떤 게임인데 파티를 모아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여기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한자를 쓰는 놈이 들어왔냐 읽기 힘들게 뭔지도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싸움이 난겁니다 나 한자같은거 읽을줄 몰라 아니 뭐? 아 꼭 못 배운 애들이 내 살다살다 대한민국을 못 읽는 애는 너 처음 본다 인정? 어이구 그지같네 지도 쪽팔린지 바로 조용해지네 아이고 봇보다 더 까요 대한민국 이거 솔직히 말해서 쓰라고 하면 못 써도 보면 대충 알잖아요 같은 팀에 한자 닉네임이 있다고 어떤 놈이 던지자고 하는데 한자를 읽으면 한국인인 거 뻔히 아는데 한자 읽어보면 대한민국인 거 뻔히 아는데 이거 가지고 서로 못 배웠다고 싸워가지고 게임이 터졌습니다 아니 시계 보는 것도 상식에 들어가는 건가? 폰으로 다 시간 확인 가능한데 굳이 시계 보는 법을 알아야 되나? 초식에 말하는 겁니다 초식에 시계 그런 거 못 볼 수도 있지 이거를 상식인 것처럼 뭐라 하는 것도 졸라 없기는 거 아니냐고 저번에 뭐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쓸 수 있냐 못 쓰냐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던데 아니 쓸 일 없으면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뭐 오케이고 이건 아니고 이런 야발 어? 졸라 기준 없이 그냥 남 까리고 혈안된 거 같아 사람이 시계 못 볼 수 있는 거지 어떻습니까? 저것들을 보고 다시 이걸 오니까 주작이 아닌 것 같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지러워요 타이레놈 먹어야지 감사합니다